자세히 보이는 너랑 잡지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노래 너무 잘하신다, 그렇죠?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착한 쇼윈도우에 날 비춰봐도 머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백미터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달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그룹이 성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자, 이제 10주는 감회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10주는 감회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10주는 감회를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이번에는 바로 코믹과 진지함으로 가는 다채로운 매력의 데뷔 31년차 배우 윤기원 씨입니다 데뷔 31년차 배우 윤기원 씨입니다 윤기원 씨입니다 윤기원 씨, 너희 큰일도 대회 그녀의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달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성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달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성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잘하네 상상도 못했네 아쉽다 아쉬워 시청자분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민결입니다 반갑습니다